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는 완전히 열리다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친절하게도 에바다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놓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아람어 특별히 열리라 에바다의 뜻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로마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들의 대부분은 로마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또 로마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좀 읽으셨습니다마는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 경로를 일부러 밝히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어디입니까? 오늘 사역 경로는 이방인들의 거주주인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로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로들을 설명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 대가볼리 지방은 대표적인 이방인들의 거주주 지역이라는 거죠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의 거주주를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밟지 않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면 바로 가장 먼저 임할 곳이 두로와 시돈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멸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그 모든 영내를 통과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다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당시의 상황과 병행하는 똑같은 시대상의 병행구절이 있는데요 그 병행구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5장 30절 한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롯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힌에 고쳐주셨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절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수로본익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기사가 나와 있죠 수로본익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주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개가 뭡니까?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때 수로본익의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얼쏘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을 향하신 특별하신 주님의 이런 손길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다의 이 선포 열려라는 선포는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고립지역에 살던 영적인 고립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호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과 상종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과 구원의 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무서운 단들을 열려라 하라고 에바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하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열게 하신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볼 때도 꽉 막혀버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강건적인 선포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열려라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 못하고 귀를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학력적으로 내가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열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음성이 아니라 그를 귀를 막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권세와 세력에 대해서 열어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과 단절되어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에바다의 은혜를 강하게 강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꽉 막힌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셔서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열릴 수 없는 꽉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힌 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막힌 건 정상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고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야 오늘 차가 막혀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피가 안 돌아서 꽉 막혀서 혈액이 막혀서 너무너무 건강하다 이런 분도 없어요 막힌 건 정상이 아니에요 뚫려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열린 존재로 창조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부르며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아담과 화를 지으시고 모든 인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동일하게 창조하시고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만물과 소통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자연과 소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꽉 막혔고 가족 간의 문제도 막혔어요 부부 간에도 막혀 있고 이웃은 아주 원수고 또 만물과 자연과 원수가 된 이 시대가 된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막혔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악한 사단 막이는 그 돌덩어리를 갖다 놔서 이 문을 도무지 열지 못하도록 꽁꽁 우리를 묶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자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것들을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족 간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고 우리가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또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꼭 열림을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 두 가지 면에서는 반드시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 오늘 본문의 이방인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들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거주지역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던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들을 수 없는 사람 보금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믿음도 생기지 않는 그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안수받도록 인도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아주 편안한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의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전도의 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위로하고 세워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왜 막혔습니까? 바로 죄악 때문에 막힌 것이죠 교회의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교회는 배타적인 곳 문제가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비윤리적인 많은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에 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면 그곳에서 좋은 성들이 전도를 해서 이렇게 불러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성들이 새신자들이 들어가 예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 받게 되는 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옳은 삶을 살아서 저들이 교회를 가고 싶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날이 될 때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물러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가 멀어서 들을 수 없던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없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저는 새가족 환영할 때마다 보면 평생 처음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주 나와요 오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강건적으로 교회를 초청한 사람들이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만 은의라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교회에 관한 복음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처럼 구원의 문, 교회의 문에 전도의 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문을 열어서 전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감원 7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덮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했다 그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설명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기도 받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강권에서 끌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게 하는 거 이거 부모의 믿음이죠 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6개월 된 아이가 강단에서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합시다 아이가 목사님 오늘 제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믿음이에요 이번에 입시 볼 때도 우리 할머님 한 분이 제일 나중까지 기다리다가 막 부끄럽게 사정하며 나옵니다 손녀딸을 위해서 제가 받으면 안 될까요? 입시 보는 손녀딸 걔는 이 자리에 없지만 제가 받으면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머니의 손녀를 상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중보의 마음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왜 그렇게 했을까? 뭐 많은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니 장애인이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 주님 만나면 구원 받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저 사람도 반드시 나을 거야 라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수기도 받을 정도로 막 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는 감격이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원촌교회로 인도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원촌교회에 목사 만나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문을 열어줘요 강권적으로 가서 그 스스로 열 수 없는 그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네가 내 마음을 좀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묶이고 매인 것을 풀고 열어라 열려라 에바다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선포 아니면 열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은 참 특이한 것은 한적한 것으로 데리고 가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를 데리고 무리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마가는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현장에 있었지만 그가 너무 멀리 계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그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서곤서곤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만 잘 들으면 제가 또 이단이 되니까 하여튼 제 생각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 입을 똑바로 봐라 넌 듣지 못하니까 내 입을 봐라 너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니 너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너가 나를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고칭받을 줄로 믿기 때문에 나에게 데리고 온 거야 너도 믿음을 가져라 힘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너는 천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존경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위로하시면서 손을 잡고 걸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접촉의 은혜 그리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선포하신 거죠 에바다 열려라 그럴 때 그의 입이 또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중부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또 베푸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부하는 이런 모임이 정말 교회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말로 위로하고 다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나시마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신데 이분은 알제리 카바일족 출신의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늘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는 죽음의 공포에 늘 사로잡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쯤 되었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염세 신앙이 염세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신앙이 의미가 없다고 자꾸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정체성도 혼란이 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알제리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자기 가족의 언니가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크리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모처럼 만난 동생을 붙들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막 강권하여 설명을 하면서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인생의 공호를 채워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 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자기의 사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성령님이 그 언니의 중부기도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강권하여 깨우치게 하시니 그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영접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합니다라고 스스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도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 거고 또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강권하여 그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정말 거짓말처럼 평생을 살아남고 있었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내물었던 그가 그 이후로부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졌던 공허함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누군가 정말 우리 어머니 교회 나오셔야죠 또 우리 남편 교회 나와야죠 이렇게 물어볼 때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하죠 예 언젠가 나오겠죠 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제가 나오겠죠 물론 그 힘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 언젠가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마을 사람들처럼 그가 아직 믿음이 없다라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강권적으로 그를 데리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두의 문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처럼 강권하여 주님 앞에 데려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이 마을 사람들처럼 전두의 문을 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신목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게 되거나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질병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나으면 이것은 정말 복음의 전두의 문이 활짝 여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스스로 열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에바다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나 소중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누구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념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오래 나왔지만 자기의 지성과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그분은 믿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더라고요 내가 복음 안 웃으시니까 뻘쭉한데 하여튼 웃어야 되는데 요즘에 자꾸 아재 개그만 해갖고 제가 마테마가 누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만든 자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리들 가운데서도 정말 굉장한 지성인들이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 얘기 한 마디 맨바디 하다 보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쓰는 그 순종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 볼 때 제가 다 감격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잘난 채 하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주기는 실수만 저질렀고 이게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그가 다메석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자기는 파스라지고 깨어졌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신념과 지식들, 권위력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마가범 7장 34절 보니까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이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그의 입과 그의 귀를 막고 있는 그 존재가 너무나 강한 악한 마귀의 존재였고 이 사람은 거기에 눌린 피해자인 것을 이런 영적인 노예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눈물이 난 겁니다 만약에 그가 스스로 강박하고 완악해서 복음을 거절했다면 주님은 탄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족새처럼 묶여있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단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의 묶고 있는 묶음을 놓고 그의 입을 막고 있는 막음을 놓고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신 선포입니까? 그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참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한지 알 수 없어요 저는 하는 일마다 사고 뭉치고요 이렇게 실수투성입니다 되는 일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왜 팔자 타령하고 왜 관상사주 팔자 보러 전보러 가십니까? 왜 부족을 머리 밑에 놓고 주무십니까 여러분? 언젠가 기습으로 제가 검사님들 데리고 여러분 가택수사해가지고 비계 속에 있는 부족을 좀 찾아내기를 바라는데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가는 데는 없고 저쪽에서 이웃동네 교회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비계 속에 부족을 놓고자 하면 잠이 잘 온다든지 차라리 성경책을 비고 주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주님의 선포가 있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35절 보시면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여기 맺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 꼭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묶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악한 마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를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이 나오죠 거라사의 광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주님께서 야 너 나야지 기도해 믿음 있으면 너 병 고칠 수 있어 귀신 떠나갈 수 있어 설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낳고 싶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요 가족이 부모로 가고 싶어요 그런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용들이 나는 원치 않는 도박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폭력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원치 않는 악한 일들을 하게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악한 마귀야 그 사람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성경만은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나와서 여기 자리를 지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혔고 묶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 묶인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탄식하심으로 기도할 때 열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에바다의 선포를 듣고 그 모든 것들이 열렸다면 저와 여러분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시리 시디키 니시리 시디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런던의 무슬림 가정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무슬림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죠 서른 네 살이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고 또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수백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긴 질병이 생겼고 그는 어떤 돈도 명예도 이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토론토까지 가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이 환자는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 토론토 종합병원에서 그 많은 환자 가운데 가장 심각한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며칠 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상포진이 너무나 심했고 온 몸이 수두가 나서 여기저기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를 본 사람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저 길건로편으로 달아날 정도로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누군가 휘발유를 내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처럼 나는 내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었다 여러분 이 대상포진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로 죽을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심각할 게 있습니까 이제 혼수상태에 들어가서 실신에 들어갔을 때 격리병동에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그의 아내에게 하는 얘기를 그가 엿듣게 됩니다 그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의식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들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수시간 내에 죽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적이 생겨서 이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아내는 머리맡에서 막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자기는 입을 열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도 평생 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도를 그의 마음속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평생 무슬림으로 살았던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 침대 머리끝 자리에 누군가 서 계시는데 옷의 형태만 살짝 보이는데 그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도 직감할 수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무슬림들은 그가 선한 천지자라고 생각할 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모하메드나 알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방에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없고 단지 평안만 있었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분은 음성이 아닌 마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짧은 말씀 그가 경멸하고 조롱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딱 그 말씀만 하시고 순간적으로 또 사라지셨대요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의사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진찰을 하더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 급속도로 진행되던 바이러스가 정지상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병이 커지지 않고 고통은 지속되겠지만 죽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싫어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시키는데 퇴원시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집에서 요양을 해야 될 것이고 통증은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완쾌는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평생 들어보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구해다가 장세기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부족해서 또 신앙 잡지, 또 기독교 설교 테이프 이런 것들을 구해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텔레비전을 켰는데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 TV에서 하는 그 기도자를 따라서 그는 거실바닥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누구도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지만 그는 친히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만지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을 자는데 베개에 자기의 진물들이 반등 묻어있는 걸 봅니다 몸이 비늘이 벗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샤워실 가서 몸을 닦아내는데 비늘처럼 몸에 있는 모든 수두와 진덕이가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살이 돋고 그 몸이 온전히 회복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가 예상했던 모든 결과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력도 정상 시력도 정상 말하는 것도 정상 뇌손상도 없이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인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죽어가던 무슬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월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누구도 그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없었지만 그는 누구의 복음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탄식하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는 그리스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방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사람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린 두 가지 문을 꼭 열어야 하는 것이죠 타인을 향해서는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 강권적으로 열어 그가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줄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무거운 문이 있다면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풀 수 없는 그 무거운 담이 있다면 이 죄의 담이든지 우리의 정말 가족관의 소통의 담이든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담이든지 우리 경제생활 또 질병이라든지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무거운 담이 있다면 두터운 담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탄식하신 기도로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만 열려지는 그 무서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을 다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